KTH 어반스쿨 블로벌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저희가 도쿄로 3박 4일 일정 통해서 귀중한 추억으로 만들고 오겠습니다.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청소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사회니까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SH 어반스쿨 화이팅! SH 어반스쿨 화이팅! SH 어반스쿨 화이팅!